행복의 기호들 안녕하세요 행복의 기호들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오창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행복의 기호들 전시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됐어요 웹사이트라든가 출판이라든가 가용 가능한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획 내용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디자인 뮤지엄 이 공간에서 애초에 계획되었던 전시품 중에 일부를 앞에 놓고 설명을 곁들여서 영상 전시도 함께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5회에 걸쳐서 일상의 행위와 관련된 디자인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듣는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 소리 중에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들리는 소리들도 있고 듣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듣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소리는 본래 고유한 기원을 가집니다 고유한 장소성을 가집니다 파도 소리는 바다에 가야 들을 수 있습니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우리가 파도 소리라고 하는데 그건 바다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반면에 메아리는 산에 가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메아리 소리를 듣거나 산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소리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리의 어떤 고유함이라든가 장소성이 해체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음 분열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 분열증은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금 기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디슨에 의해서 처음 고안되었습니다 에디슨은 1877년에 원통형의 형상의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장치를 고안해서 토킹 머신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888년에 베를리너 나는 사람이 그라모폰을 고안해서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베를리너의 그라모폰은 에디슨의 그 추금기와 달리 원통형이 아니라 원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음이 저장되는 그 장치가 그래서 그 모습이 LP판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P의 기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리의 저장과 재생이 가능해지면서 소리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소성과 순간성이 해체되면서 언제 어디를 가든 우리는 재생 가능한 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카페에서도 재생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식당에서도 재생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리에도 다양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라든가 건설 현장의 소리라든가 그런 소리들이 결합돼 가지고 현대 도시는 소리로 포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밀랑쿤데라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설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데 그 소설은 4명의 주인공이 펼쳐나가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에 일부입니다 프란츠라는 인물과 사비나라는 인물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프란츠가 사비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사비나가 그 물음에 대답을 하는데 응,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데 혹시 다른 시대에 산다면 몰라도 그리고 그녀는 음악이 눈 덮인 웅장한 침묵의 들판에서 활짝 핀 한 송이 장미와 흡사했던 요한 세바찬 바흐의 시대를 생각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하얀 눈 덮인 눈이 하얗게 펼쳐진 그 침묵의 들판에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마치 이렇게 피어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 장미가 음악인데 그런 침묵이 깔려 있는데 장미가 한 송이 딱 펼쳐진 것처럼 그런 음악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사비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화 이전의 음악 저장과 재생이 불가능했던 시절의 음악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과는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비나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악순환이야 음악을 점점 크게 트니까 사람들은 귀머거리가 돼 그런데 귀머거리가 되니까 볼륨을 높일 수밖에 없지 지금 사비나가 얘기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소리는 침묵과 고요함이라는 배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음이 배경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자꾸자꾸 높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근대는 자연의 어떤 내용들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어떤 힘을 드러냈는데 그리고 소리마저도 통제와 관리를 하려는 그런 의지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통제와 관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소리가 또 잡음들이 혹은 소음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장과 재생이라는 하나의 내용만 근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음을 소거하려는 움직임도 그런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대는 소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니까 말이죠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음을 통제하는 근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잡음을 또 다른 소리 파장으로 없앤 다음에 들려주고자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대는 소리를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기기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합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악과 같은 재생되는 소리를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뉴스라든가 어떤 정보 사건 그런 것들도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런 뉴스라든가 정보들은 일종의 스토리의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방송의 역량은 더 강화돼서 일정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드라마가 대표적인데 TV 드라마도 있지만 라디오 드라마도 있죠 초창기에 라디오 드라마가 이루어질 때 생겼던 어떤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입니다 오손 웰스라는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1938년에 라디오 드라마를 감독했습니다 우주전쟁이라는 라디오 드라마를 감독했는데 그게 좀 사실적으로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듣던 청취자들이 진짜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그럽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하고 심지어 어떤 시민들은 총을 들고 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방송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오히려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방송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별로 믿지 않을 거예요 워낙에 드라마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방송은 특히 라디오 방송은 듣는 대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행위를 구성해냅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듣기가 가능한 그런 주체가 되었어요 베냐민이 얘기하는 산만한 주체 그게 지금 저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도 듣고요 하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죠 그러니까 소리의 장소성에 대한 감각과 그것에 대한 어떤 관성이 여전히 유효했던 시대를 거치고 나서 현재의 어떤 산만한 주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은희경의 새해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방송이 이루어지고 초기에 소리를 듣는 주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얘기가 있는데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극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파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듣곤 했다 소리의 장소성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공간에서 소리를 듣듯이 할머니는 그 라디오 연속극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957년에 찍힌 사진인데요 그 라디오 앞에 앉은 그래서 어떤 방송을 듣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듣지는 않죠 춥 프리메르트라는 사람이 라디오의 세계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은 멀리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옆에 있다고 느끼게 했다 청취자는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세계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하던 행동을 뒤로 미루고 전 세계에 관한 사건을 자신의 일보다 더 의미있게 여기게 되었다 이게 지금 저희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있는 벌어지는 사건이라든가 거기에 일어난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고 지금 가까이로 가져와서 듣고 그 일을 마치 우리의 일처럼 여깁니다 이런 방송의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모으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떤 방송의 힘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신문도 이런 역할을 하죠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지 그래서 민족이라든가 국민국가라는 그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국가 형성의 신문이라든가 방송, 교통수단 등이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매체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 매체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주체들이 그냥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자들은 항상 방송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있는 이게 1933년에 만들어진 독일 제3제국의 국민 라디오 V301인데요 이게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라디오는 제3제국의 선전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문화부 장관인데 괴벨스의 의뢰에 의해서 오토 그리싱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라디오의 명칭인 V301의 VE는 국민 라디오라는 의미의 독일어에서 독일어의 약자를 딴 것이고 301은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1월 3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V301이 나오고 한 6년 정도 지난 1939년에 독일 가구의 70% 이상이 라디오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라디오는 괴벨스의 기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괴벨스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라디오의 홍보 포스터에 보면 이 라디오를 가운데 두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도상을 표현한 포스터가 있는데 그 포스터에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모든 독일인은 국민 라디오로 총통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통해서 총통의 얘기, 히틀러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독일 국민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표현된 포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라디오 방송을 매개로 한 국민의 형성, 그리고 국민 통합의 움직임, 국민국가의 형성 이러한 내용이 이 라디오에 얽힌 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1960년에 4.19가 일어나고 1961년에 5.16 쿠데다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집권을 하고 나서 바로 이듬해인 1962년에 농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촌에 라디오를 보내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신문을 보면 농촌의 어떤 유명인이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기부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농촌에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라디오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찍힌 그런 이미지와 함께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농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 바로 직전에 앰프촌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농촌에 스피커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서는 국민체조라든가 국회 하강식과 같은 그 방송이 일정한 시간에 나왔다고 해요 그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히틀러 체제에서의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는 A501 라디오예요 1959년에 금성사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A501 라디오는 교류를 의미하는 AC의 A를 따왔고 59식 진공관 첫 번째 라디오라는 의미에서 501이라는 그 숫자가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A501이라는 이름은 거기에서 유리한 것이죠 박용기라는 분이 디자인을 했고 전체적인 라디오 개발 진행은 김혜수라는 엔지니어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혜수는 당시에 부산에서 PX 라디오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58년 금성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개발에 전부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분의 얘기는 딸인 김진주가 쓴 아버지의 라디오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독일인 기술고문 행케라는 사람이 금성사의 라디오 개발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행케는 이 라디오처럼 위아래가 긴 어떤 모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단지 위에가 좀 둥근, 위아래가 긴 모습을 그런 라디오를 개발하기를 원했는데 김혜수의 주장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501 라디오의 그 모습을 취하게 됐다고 해요 A501 라디오는 일본의 사녀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혜수가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라디오 수리점을 하면서 일본의 제품들을 많이 접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소리를 듣는 주체는 계층이나 세대, 취향 등에 따라 분화됩니다 특히 음악을 듣는 주체들이 그렇죠 그래서 계층이나 세대 혹은 취향에 따라서 듣는 방식이라든가 듣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들이 이후에 많이 생산되고 개발되는데 그래서 분화된 계층이나 세대 아니면 취향 등에 의지해서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개발을 통해 가지고 계층이나 세대, 취향 등을 더 분화시키고 분화를 공고히 하고 심화시키는 역할들을 했어요 마이마이는 삼성전자에서 1981년에 생산한 제품인데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이마이는 헤드폰 잭이 두 개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마이가 1981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금성사에서는 아하라는 제품을 그리고 대우전자에서는 요요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마이마이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품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어요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1990년대에 신세대 문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80년대에도 젊은 층의 어떤 문화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마이는 마이마이와 같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는 그 당시 신세대 문화의 아이콘으로 유통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2년 전인 1979년 소니사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워크맨이 그것이죠 워크맨은 굉장히 혁명적인 제품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걸어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화한 제품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워크맨이 있는데 이 제품은 두 번째로 나온 워크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마이마이가 출시되던 1981년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워크맨이라는 이름은 말뜻 그대로 걸어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첫 모델은 1979년 7월에 출시되었는데 그때가 방학대를 마쳤어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방학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워크맨은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져서 판매되었는데 통산 1억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생산을 중단하게 돼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에 MP3 플레이어가 등장해서 휴대용 음향 기기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서 더 이상 판매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워크맨과 MP3 플레이어 사이에 CD 플레이어가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CD 플레이어가 있는데 한국에서 좀 유명한 CD 플레이어 하나를 보여드리면 소니 D777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199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휴대용 CD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워커맨과 비슷한 디스크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제품은 그리고 사실 CD 플레이어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두께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다닐 때 생기는 충격의 문제를 풀었어야 했어요 소니 D777 모델에 보면 디스크맨이라는 이름 바로 옆에 ESP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Electronic Sock Protection이라는 어떻게 보면 흔들림 방지 기술을 차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 것은 2012년에 이용주 감독이 감독한 영화 건축학 개론에 수지가 사용했던 플레이어이기 때문일 거예요 2002년에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IFP 100이라는 모델인데요 여기 그 모델이 있는데 MP3는 사실 2000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처음 등장할 때 MP3 플레이어는 기존의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를 연상시키는 어떤 형태들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IFP 100은 그러한 어떤 관성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태가 삼각지둥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 건전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기획부터 개발에까지 디자인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그래서 디자인의 어떤 혁신성이 굉장히 주목받는 제품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노디자인에서 디자인을 했는데 건전지를 집어넣는 부분에 디자인 바이 이노라고 디자인 주체의 그 어떤 이름이 표기가 되었어요 그런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여지는 게 그 다음 모델이거든요 조금 형상이 달라지죠 MP3 플레이어 이후에 소리의 비물질화 경향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폰은 2007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2009년 11월에야 출시가 돼요 한 2년 반 3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스마트폰을 개발하죠 국내에는 통신사회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출시가 늦어졌죠 아이폰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립니다 스마트폰은 그냥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죠 일종의 메타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통화뿐만 아니라 영상, 길찾기, 음악 듣기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과라는, 총괄하는 어떤 미디어라는 의미에서 메타미디어라고 불릴만 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화되었어요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마트폰이 만나면서 이제는 음악 듣는 방식이 그쪽으로 다 모두 향하고 그게 대세가 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음악의 비물질화, 그 어떤 흐름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음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민일보 2015년 9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음반 시장은 더욱 쪼그라들고 있다 잘나가는 아이돌 그룹조차 10만 장만 팔아도 성공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아예 CD는 발매하지 않고 디지털 앨범만 내는 가수들도 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멜론이라든가 벅스라든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음악이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더 음악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음악 듣기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중혁의 모든 게 노래라는 소설이 2013년에 쓰여진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엔 스킵이 대세인 것 같아 앨범을 사기 전에 모두 스킵을 한다 에이 이건 뭐랑 비슷하지 않아? 딱 들어보니 내 취향이 아니네 넘겨 넘기고 다음 에이 이 앨범은 안 사도 되겠다 아니 정말 딱 5초만 들어보고 다 알 수 있다고? 어이 정말 대단한 브라이언 앱스타인 나셨다 그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앱스타인은 비틀즈를 대성시킨 사람이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음악을 잠깐 듣고 다시 넘기고 넘기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음악 듣기의 양상들을 김중혁이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요즘 그렇게 음악을 듣죠 조금 듣고 넘기고 조금 듣고 넘기고 그런데 지금 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LP로 음악을 듣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LP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LP의 유행을 설명하는 방식이 자세히 보면은 레트로라든가 복고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레트로라든가 복고는 향수의 감정을 동반합니다 향수는 예전에 경험해 봤던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어떤 욕구, 욕망, 그런 어떤 정서죠 근데 오늘날 LP의 유행에 과연 그런 정서만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LP를 많이 듣고 있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LP를 들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LP로 음악을 듣고자 하느냐 거기에는 LP로 음악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 음악을 듣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듣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복의 기호들을 기획 내용을 보여주는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자도 만들고 있어요 도록 형식으로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도록에 다양한 분들이 각각의 행위들에 대해서 글을 써주셨는데 그 분들을 모시고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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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